이게 비트코인처럼 영원히 가치를 저장할 수 있을지 없진 모르겠지만 뭐 솔라나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톤코인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비트코인 빼고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각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이 있을 거고 예고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예상된 악재조차 악재가 아니니까 비트코인은 그렇다 쳐도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생태계도 꾸리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알트도 그런 게 있다면 투자를 할 법한데 알트도 안 하시잖아요 저 실제로 제가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스택스 투자로도 10배 이상의 차익을 냈었고 비중은 대신 작아요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도 저는 알트코인도 투자했던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뭔가 저도 비트코인을 입사하고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한계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모으고 있지만 비트는 팔 생각은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도 근데 그래도 투자를 하면 좀 소소하게 재미 보고 싶잖아요 좀 파미고 수익 보고 싶고 이제 그럴 때는 좀 알트코인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조언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그 알트코인은 사실 주식이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메인넷 프로젝트에 정말 실제 사용 사례를 보면서 그게 정말로 세상에 당장 쓰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체크해서 투자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스택스도 쌀 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매도했어요 나카모토 릴리즈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높았을 때 매도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비중이 99%고 이제 나머지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메인넷 프로젝트들을 이제 조금 조금씩 정말 1% 1% 비중으로 사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의 유스케이스를 계속 관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테더 아시죠? 달러 스택스 코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테더에 발행량이 가장 많은 것이 트론이에요 트론이 1년 동안 70% 올랐거든요 그러면 사실 나쁜 투자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되면서 이제 어쨌든 자금이 유입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네트워크로서 가장 그나마 상대적으로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또 가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NFT나 DI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될 수 있고 대신에 이게 너무 비싸요 한 번 트랜잭션 발생시키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제 그거를 깨부시겠다라고 나온 것들이 뭐 솔라나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톤코인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비트코인 빼고 다 나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 각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이 있을 거고 이게 비트코인처럼 영원히 가치를 저장할 수 있을지 없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그리고 실제로 사용 사례가 많아진다면 투자 측면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히 보셔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알트코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포인트 첫 번째 이 블록체인이 정말로 장기 지속 가능성이나 펀더멘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볼 수 있겠죠 TVL 같은 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만들어낸 어떤 D앱이 실제로 유행하는지 그래서 솔라나도 솔라나폰 나와서 네. 사과포라 에어드랍 해줘서 거기서 밈코인이 엄청 올라서 폰 가격만큼 밈코인 올랐다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에어드랍 주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들 있잖아요 제가 폴리곤 네트워크 위해서 가수 장범준님께서 NFT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안표상들을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공연 체계가 가수나 스태피들이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보다 매끄러 돌리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잖아요 안표상이 훨씬 많이 벌죠 임용 티켓 원가 30만 원인데 시장에서 300만 원에 팔리는데 10배네요 그렇죠 근데 10배 주고도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장범준님이나 싸이나 뭐 이런 가수분들이 NFT를 통해서 이제 막은 사례들이 실제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폴리곤 네트워크의 가격이 엄청 올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 네트워크가 진짜 독보적이냐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다 발행할 수 있어요 솔라나 이더리움 톤 트론 다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이번 XIP도 그래서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별로 새롭지 않은 거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문제가 되면 다른 네트워크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페이팔이라는 회사도 저는 55불 때 여기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한다고 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활성 유저가 전 세계 4억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소액 소액 넣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특정 자산이나 이런 것들의 펀더멘트를 비교해보고 이제 투자할 때는 정말 활용 사례들이 있는지를 가지고 투자하면 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인이 그거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보기가 어렵죠 쉽진 않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유명해서 오른다고 사진 마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보고 이제 투자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 암호화폐도 그래서 알츠코인도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게 가수 장범주님한테 가서 나쁘다라고 하기가 그렇죠 저는 NFT 그거 하는 거 진짜 신박하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글로벌로 자기 지원자들한테 기부금을 그걸로 받고 있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고 스위프트 왕 통해서 송금 받아보고는 해본 분들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수수료 체계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 중간에 너무 많이 떼먹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정보가 초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거기서 돈이라는 정보가 천천히 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속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AI랑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AI 시대에는 정말 각자의 어떤 보시 소통하면서 이렇게 더 가치를 만들어가는 세상이 됐는데 그때 쓸 수 있는 디지털 통화가 필요한 거죠 코딩이 가능하고 즉각 결제가 가능한 국경을 바로 넘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알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도 있고 CBDC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일부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CBDC 스테이블코인 이 얘기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더리움 ETF도 그렇고 솔라나에서도 블링크 액션 이런 거 만들어서 네트워크 간의 전송도 가능해지고 리플이 스테이블코인과 CBDC 발행 계획을 밝혔잖아요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혼재되는 세상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거고 옥석을 구분하기 위해선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시행착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기회를 볼 수 있는 거고 공부를 해야지 그 기회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떨어졌으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변론은 충분히 공부하시고 투자하셔라 투자하셔라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당연한 건데 공부하는 게 사실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공부 안 하고 투자한 주식에 많이 물려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지금 공부 얘기를 하셔서 그냥 든 생각인데 사실 올해 상반기에 수익률 제일 높았던 건 밈코인이었거든요 사실 밈코인은 그런 펀더멘털이라든지 뭐 이게 80억 인구가 전부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코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밈코인은 어떻게 보세요? 투자해보신 적 없으세요? 밈코인에 투자를 해본 적은 없는데 혹시 유희왕 카드 몇억이 팔리는 거 포켓몬스터 카드 이해되세요? 이해는 안 가는데 진짜 귀여운 거 저도 뽑고 싶어가지고 많이 사본 경험은 있죠 그냥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문화의 한 형태고 어떤 특정 대상이 희소한 대상이 가치를 갖는 건 그냥 인류사회의 원래 보편적인 현상인데 그게 장기간 가치를 금처럼 갖냐 잠깐 갖고 떨어지냐 툴립 버블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처럼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지만 대신에 그게 가치 없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유희형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옛날에 띠뿌띠뿌시를 안 모으셨어요? 모았죠 저는 캐롤어 띠뿌띠뿌뿌 모았거든요 아 그래요? 좀 세대가 다르네요 아 그래요? 포켓몬스터 포켓몬 모으셨어요? 151마리인가 할 때 아 진짜요? 많이 모으셨네요 다 모아야 돼요 다 모았어요? 그때 원래 그게 모으는 게 빵 버리고 모으는 게 트렌드였어요 빵은 팔찌원전 아 그게 민코인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문화다 모든 우리가 로컬에서 원래 살아왔던 문화들이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같은 이제 꼰대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무슨 고대 비문에도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아 민코인은 버릇없는 요즘 애들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문화가 우리 시선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들 커뮤니티 안에서는 문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가치관이 너무나 파편화되는 세상인데 내게 이해 안 된다고 저게 가짜라고 주장하는 건 어렵지만 제가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저걸 장기간 들고 있을 때 가치가 오를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소중한 월급과 이 돈을 아무데나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끝낸 이후에 리스크 있는 투자를 각자 역량에 맞게 펼치면 된다 네 진검승부 네 진검승부 이렇게 저희가 좀 약간 상반기에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러면 하반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아까 마운트곡스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말고 혹시 하반기에 좀 다가올 것 같은 위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까요 우선은 미국 대선이라는 게 남아있고 현재 기준으로 트럼프가 우세하고 그분이 이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건 사실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약간의 주목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운트곡스에 가려진 또 하나의 거대 물량 제네시스 캐피탈이라고 옛날에 FTX에 돈 넣어놨다가 여기도 물량을 좀 망했어요 유동성 악화돼가지고 거기가 GBTC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건가요? 그 제미니언 네 그렇죠 비트코인 환산하면 대략 3만 개 갖고 있는데 얘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 이거 팔아서 채권자 돌려주라고 했거든요 3만 개 정도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단기간에 망한 거고 확정된 거고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을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2,100만 개고 묶인 거 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유통 가능량이 얼마 있으니까 그냥 길게 보면 또 괜찮다 그러면 오히려 대선은 현재, 현재로서 지금 7월 1일자 기준으로 우세한 거는 친암호화폐 후보자니 오히려 그건 좀 호재성 이슈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에도 좀 다가올 호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국가 단위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외신 통해서는 슬쩍 나왔지만 한국이나 이스라엘도 이제 현물이 이티보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저 제 주변에도 사실 국회 보좌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온다고 인맥이 좋으시네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는 이제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전담하는 팀도 있고 또 그분 말고도 그냥 친구들 중에도 국회 보좌관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네 지금은 다른 걸로 싸우느라 아 전혀 암호화폐 얘기는 전혀 없다고는 하는데 외신 통해서는 어쨌든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국 경제 그래도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있고 이스라엘도 있을 거고 그 외 다른 나라에서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 호재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호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 큰 흐름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라는 것 자체의 시장에 자금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네 다 호재가 되는 건데 그냥 그 큰 방향성에서는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갈등과 분열의 시대 아까 말했던 가치관이 파편화된 세상에서 분명히 한 축에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좀 그 섹터의 성장 자체를 믿고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생각한 요인들은 아까 말한 거 정도고 내가 알고 있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터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로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디어나 이런 데서 보면은 트레이더들이나 분석가들도 마찬가지고 여름에는 잠깐 이렇게 주춤하다가 9월 10월 선선해지면 불장이 온다 뭐 이렇게 보는 분석가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세요? 여름에 휴가 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그래도 여름휴가 네 여름휴가 얘기하고 솔직히 너무 계속 비트코인만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투자만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지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기간에는 가격보다는 펀드멘터리에 집중해서 비트코인을 올바로 투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밀어왔던 숙제들 뭐 개인지갑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블록체인이 진짜 뭔지 분산 장부가 뭔지 그리고 이게 암호키와 공개키의 폐허로 인해서 디지털 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솔직히 이해하는 게 저는 본질이라 생각하는데 네 벌써 어려워요 근데 이거 정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하반기도 뭐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길게 봤을 때 이 섹터가 성장을 할 거 아니냐 그 안에서 이게 독보적이냐를 집중하는데 독보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공부하는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뭐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예고된 호재는 호재가 아니고 예상된 악재도차 악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갑자기 만약에 폭등을 하려면 화폐가치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뭐 그게 어떤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물리적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환율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 같은 또 새로운 질병 사태가 글로벌에 확산돼가지고 각국 정부가 통화 정책도 훅 금리도 낮추고 재정 정책도 훅 지출하고 그럼 대신에 세상이 슬퍼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그냥 그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개인의 가치 저장을 방해한다거나 그런 또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겨서 내가 건물을 놓고 어디 다른 데로 피난을 가야 된다거나 그런 세상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네. 봉현이 형은 어떻게 보면 이미 좀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물장과 네. 도파민 체계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아, 무너지셨나요? 도파민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죠. 그래서 그럼 이럴 때마다 지금도 좀 오랜 기간 횡보를 겪고 있잖아요. 박스권에서. 이럴 때마다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 워낙 매체가 많으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듣는다고 비트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평단이 낮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블록미디어 요즘은 솔직히 블록미디어만 아까 본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냥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의견들 좀 배제하고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되게 도움이 돼서 그냥 그런 채널도 좀 줄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가 보는 것도 이제 몇 개 없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은 재산권을 나에게 온전히 가져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지갑 회사들이랑도 미팅도 많이 하면서 진짜로 본질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니까 사실 가격을 안 보고 거시경제를 잘 안 보고 새벽에 FMC 안 보고 그냥 자요. 그래서 솔직히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질에 좀 집중하는 공부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본업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체력을 좀 키우시고 이건 좀 잊고 지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횡보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진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정 통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사실 부의 몰수의 한 형태거든요. 캐시우드도 이런 말을 했어요. 각국 정부가 우리한테 진짜 칼을 들이대가지고 돈 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법정 통화를 찍어내서 우리가 들고 있는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도 부의 간접적인 몰수의 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해서 비일비재게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인지하고 공부하고 투자에 대한 이런 마인드도 바꿔서 제대로 투자한다면 저는 누구나 마음 편한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정말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 결국엔 저는 사업밖에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봉현이 형의 하반기 전망이랄까요? 계획이? 저는 하반기 전망. 계획 있으실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채널 통해서 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데오리움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자산들을 온전히 보관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 그 개인지갑 이동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르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관련된 제품들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비트코인을 잘 보관하고 뭐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암호키를 잘 보관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기랑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어떤 굿즈들도 있고 그런 것도 개인 사업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도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블록 미디어 통해서 정말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이게 단순히 그냥 거래소에서 빼두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지갑도 있고 그리고 본질은 암호키를 안전하게 생성하고 보관하고 서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련된 콘텐츠를 이 경제의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런 쪽에서 잘 가르치는 것 어려운 내용을 제가 머리가 나빠서 배우는 데 오래 걸렸지만 이걸 설명하는 거 있어서 좀 잘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마케팅팀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수많은 임원들을 상대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해가지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저의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런 걸 좀 적용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디지털 자산을 올바로 인지하고 그리고 그 개인 지갑 이동 또는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들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연말까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콘텐츠를 쌓고 나누는데 공유할 거고 제 유튜브 채널도 들어오시면 라이브 통해서도 제가 가르쳐드리거든요. 샤아 2, 6 캄스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도 열심히 종종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설명 방식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안내드리고 각 지갑 회사랑도 사실 미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갑도 많이 샀어요. 실제로 많이 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제가 크리프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선에서 저도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도 방송 전에 만들고 계신 지갑 보여주셨잖아요. 아 지갑 보니까 네. 공개 가능하시다면 아 이게 지금 사실 테스트 버전이긴 한데 생각보다 예쁘고 생각보다 무거워요. 금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열리고 여기가 암호키 넣는 거인 거죠? 네. 암호키를 사람들이 기억하기 쉽게 영어 단어로 변환한 단어를 여기다 넣는 거고 이게 사실 시장에서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계신 주재원분 통해서 선택해가지고 최저 비용으로 이제 좀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들만 넣으면은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약간 명함 지갑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네. 스텔레스로 만들어서 도유 처리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팔지는 않고 있어요. 아 까비. 아직은 못 사십니다. 나중에 팔면 나중에 가져다 드리고 선물로도 하나 드리고 또 가르쳐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PD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쪽으로도 아마 공부해보시면 또 새로운 영역이라서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공부하는 콘텐츠 하나 또 뚝딱이죠. 그러면 아 좋습니다. 언제든지 블록미디어에 진정성 있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여기서 주최하는 행사든 뭐든 하면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 네.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해가지고 그거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투자를 안 할 수 없는데 또 이 신생 자산인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기회가 많으니까 여기 오셔서 좋은 정보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건 사실 저는 정말 깨어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금 비트코인이 횡보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틀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 분명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길이 쉽진 않을 거지만 블록미디어나 제 채널 통해서도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콘텐츠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투자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또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분들 또는 그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거나 그러면 사실 그건 좋은 투자가 돈을 벌어도 좋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만큼 현재를 좀 더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시청자분들의 건강하고 좋은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좋은 정보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현이 형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저희가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 그때 또 다음번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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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